무기력 탈출 방법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많은 댓글들을 보면 정말 무기력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지난번에 무기력한 거에 대한 심리 테스트 우울증에 관한 심리 테스트 영상에 그런 댓글을 정말 많이 담겼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무기력하게 되면 정말 의욕이 안 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렇게 되겠죠 이 무기력이 계속 조금 계속 진행이 되면 뭐 살다 보면 무기력할 수 있지만 이 무기력이 계속 진행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이제 우울증 상태로 넘어가는 조금 스스로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인 우울증 상태로 넘어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무기력은 가만 놔둘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하죠 그러면 먼저 왜 우리는 이 무기력한가 무기력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무기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무기력한 거잖아요 우리의 무의식이 정말 힘이 나지 않아서 동기가 나지 않아서 이렇게 무기력한 거잖아요 우리의 무의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굉장히 무의미한 것을 싫어합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이죠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도 자원도 한정돼 있죠 시간과 자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굉장히 먹을 것과 자원이 부족한 원시시대에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뭔가 사냥을 실패하면 며칠 동안 온 가족이 굶어야 되고 또 그것이 심해지면 굶어 죽는 사태도 벌어지고 정말 이렇게 굉장히 척박하고 하루 사냥해서 하루 먹고 이런 아주 척박하고 자원이 부족한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했던 그런 환경에서 진화를 거듭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낭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게 설계가 돼 있고 그렇게 진화가 돼 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시간과 자원이 한정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과 자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특히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우리의 의지력도 굉장히 한계가 있고 물리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한계 자산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의지력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뭔가 이렇게 내가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결과를 확인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러면 굉장히 허탈해야죠 여러분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키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을 파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열심히 땅을 팠어요 그런데 다 팠다고 그러니까 다시 덮으래요 덮었어요 다시 덮으니까 다시 파래요 땅을 파고 다시 덮고 땅을 파고 다시 덮고 이런 거를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한 수십 번 반복하다 보면 정말 허탈하고 짜증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의 무의식은 뭔가 의미가 없고 비효율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다 밖에 없겠죠 그러면 무기력은 왜 생겨나느냐 바로 이런 경험들이 자꾸 반복이 됐을 때 이런 무기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뭔가를 했어요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나의 귀중한 에너지를 써서 공부를 하든 시도를 하든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시를 하든 뭔가를 했는데 할 때마다 자꾸 결과가 좋지 않고 안 되고 그 에너지를 내가 낭비한 것 같고 그 노력을 낭비한 것 같고 무의미하게 낭비한 것 같고 이러면 어떨까요? 무의식은 이제 아 이런 데 에너지 더 이상 낭비하지 마 이거 아껴 차라리 이거 아끼고 잘 보관해 있다가 정말 쓸만한 거 생기면 그때 써 지금 그 에너지 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나의 무의식은 에너지를 쓰는 방향이 아니라 에너지를 비축하고 저장하는 방식으로 자꾸 유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내 몸에서 쓸 에너지가 없으니까 축 처지고 하기 싫고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지는 상태에 빠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의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한 어떤 나름의 도구와 긍정적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에너지를 보축하고 비축해야 되니까 문제는 이런 것이 너무 오래 반복되면 우리는 이거를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무기력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계속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계속 효과를 보지 못하고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아 나는 이런 거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아니 세상이라는 벽 때문에 나는 이걸 넘어설 수 없는 사람이구나 자꾸 이런 식의 잘못된 믿음이 쌓여가고 학습된 무기력이 형성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의식이 이런 무기력한 상태에서 움찔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당신의 무의식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똑같은 삽질인데 어떤 삽질은 나도 모르게 하고 싶어지는 삽질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제가 어떤 걸 설명드렸나요 김지의 마늘밭에 돈다발에 묵혀있는 밭일 경우에 그것을 아는 경우에 삽질이 안 하겠습니까 다 하겠죠 옆에 있는 사람 뺏어라도 하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겁니다 만약에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뻔히 확실하게 있으면 움직이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겠죠 예를 들어서 앞에 주인 없는 돈 주인 없는 돈이 있거나 금덩이가 떨어져 있는데 그걸 죽지 않고 그냥 갈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가지면 내 거가 되는데 그런 거죠 정말 배가 고픈데 앞에 음식이 있는데 무기력하다고 안 먹을 사람이 있겠어요 먹겠죠 그렇죠 여기서 왜 우리의 무의식이 자꾸 이렇게 무기력한 상황에 빠지나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뭔가 기대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에너지를 썼을 때 그것이 효과로 돌아올 거라는 기대가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 투입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거죠 바로 여기에 무기력의 핵심과 본질이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이라는 벽을 넘어설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잘못된 핵심이 되면 좋은 예가 되겠죠 이런 무기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것은 직접 내가 뭔가를 해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자신감 바로 이런 것들을 통제력, 주도성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것을 느끼는 건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이 설명을 분명히 들었는데 뭔가 이렇게 무기력 탈출하는 것에서 굉장히 거창하고 거대하고 남들 보기에도 의리빛깔한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무기력을 탈출했을 거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기력 탈출하는 거 그렇게 꼭 대단하고 거창한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무기력을 탈출하는 정말 쉬운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제 경험담이기도 하고요 하루에 딱 3분이면 됩니다 하루에 3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잠자리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부자리 정리하는 겁니다 끝 뭐냐고요? 이게? 그게 대단한 거냐고요? 무기력을 탈출할 수 있겠냐고요? 에이, 그게 뭐야? 이런 마음 들으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솔깃하지 않겠지만 제가 여기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얼마 전에 나온 굉장히 멋진 책인데 이게 어떤 책이냐면 이 저자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인맥도 넓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굉장히 월드 클래스에 올라간 CEO든 어떤 사업가든 어떤 작가든 앵커든 월드 클래스에 반열에 오른 61명의 인물들을 찾아가서 직접 인터뷰를 하고 성공한 노하우를 집대성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타이탄이라고 부르고 그 타이탄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도구들을 다 인터뷰해서 집대성한 책이라서 아마존 뉴욕 베스트셀러 엄청나게 성공한 책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요 이 책에 뭐라고 해야 되는지 볼까요? 챕터 1에 제일 첫 번째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첫 번째가 뭐죠? 잠자리를 정리하라 단 3분 제일 앞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잠자리를 정리하라 하루 3분 대부분의 그 성공한 타이탄들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고 정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저 역시 이 책을 처음 보고 굉장히 참신했어요 이제 여기서 제 경험담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도 굉장히 무기력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이제 삼성전자를 다니다가 이제 제 큰 꿈을 품고 꿈을 찾아서 이 상담이라는 일을 시작했을 때 시작하자마자 뭐 손님들이 막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때 정말 많이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나름 내 일을 시작하니까 좋긴 했지만 뭐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없고 그때 느꼈어요 사람이 시간이 많아지면 얼마나 나태하게 퍼질 수 있는지 정말 하루 종일 누워 지내기도 하고 누가 보면 딱 우울증 걸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생활을 살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무기력한 나날들이 있었을 때가 있었죠 그때 딱 이 책을 봤어요 그때 딱 이 책을 봤는데 그리고 그걸 봤죠 아침에 잠자리를 정리하는 것을 그렇게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한다고? 그래? 못할 거 없지? 왜 못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칼깍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판판하게 펼쳐놓은 거예요 예전에는 구겨져 있는 이불을 그대로 놔둔 채 그냥 생활하고 그랬거든요 그냥 그렇게 확 펼쳐고 깨끗하게 한번 탁탁탁 털고 하는 거 정말 2, 3분이면 되잖아요 근데 왠지 그걸 한번 했는데 뭔가 좀 뿌듯하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이런 느낌 묘한 느낌 있습니다 대단하지는 않지만 묘한 느낌 그런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 와이프도 되게 좋아했죠 그때는 제가 재택근무를 하고 와이프는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 회사에서 돌아가고 나면은 그 정리된 이불 자리를 보면은 조금 좋아했던 그랬던 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좋은 회사 때려치고 혼자서 뭐 하겠다고 이러고 있으면 그걸 좋아해 줄 부인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래도 정말 고맙게도 제 와이프는 제 꿈을 믿어줬고 응원해줬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나 싶지 않은 생각도 드는데 정말 그런 점에서 정말 와이프가 정말 고맙고 감사하죠 아무튼 그 시작은 그랬어요 그게 정말 뭔가가 그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해보십시오 정말 느낌이 묘합니다 왜 이 책에서 그 아침 이불 자리 정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맨 앞에 강조를 하냐면 매일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잠자리 정리잖아요 이불 자리 정리하는 거 내가 그날 하루를 해야 할 과업 첫 번째 과업을 완수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뭔가 나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내가 내 삶에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거예요 그 의미 있는 행동이 뭔가 이런 타이탄들이 하는 이런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나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도 어쩌다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정말 묘한 기대감 그것이 정말 컸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다음으로 뭔가 조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많으니까 이제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제가 그때 좀 운동 삼아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고 또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발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뭔가 나의 가라앉았던 삶에 좀 힘이 돌고 에너지가 돌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을 탈출하는 데 있어서 너무 여러분들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무기력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무의식이 자꾸 그렇게 비효율적인 상황에 학습이 돼버려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그 에너지를 쓰게 안 하는 겁니다 어차피 해서 안 될 거니까 쓰지 마 그냥 쉬어 확실한 거 생길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무의식에다가 이제 아 요것만 하면 정말 결과가 좋대 이런 살짝 설득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 뭐 하루 3분 별것도 아닌데 뭐 그걸로 할 수 있다면 뭐 손해볼 거 없지 그래 해보자 이렇게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했을 때 뭔가 그 뿌듯함이 들면 그 에너지가 또 다음 일을 만들 수 있는 선수환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나는 뭔가가 계속 할 수 있다는 정체감 내 삶에 대한 통제감을 조금씩 회복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무기력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무의식은 굉장히 무의미한 걸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우화가 하나 있죠 두 명의 벽돌 장수 이야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어느 낙은 애가 길을 가는데 두 명의 벽돌 장수를 만났습니다 한 벽돌 장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뭘 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보면 몰라요? 벽돌 만들고 있잖아요? 하고 벽돌을 이렇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벽돌 장수에게 물었는데 똑같은 질문을 물었어요 지금 당신은 뭘 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멋진 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벽돌이 어딘가에 멋진 성을 만드는 데에 쓰일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만드는 이 벽돌은 그 멋진 성을 만든다고 의미를 부여한 거죠 두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일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더 의욕적으로 본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알겠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잠자리를 정리하는 것과 이 잠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내 삶을 극적으로 바꿔주고 내 삶의 멋진 일을 불러오는 행운의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은 정말 다르다는 거죠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모든 매 순간의 행동 하나에 이렇게 자신만의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를 가지고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든 나는 거기에 의미를 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그것이 나의 무의식에 동기를 일으키고 그것이 무기력을 탈출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바로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뭐라는 것을 찾고 꿈을 이룰 때까지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무의식 연구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무의식 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